한 번 드셔보시겠어요? 이게 무슨 맛이지? 자스민의 플레이버가 느껴지시나요? 네? 자스민이 뭐죠? 이거 비싼 거예요? 여기 원래 자스민 향이 느껴져야 되는데 이게 원래 게이샤라고 고급스러운 커피거든요 아는 사람만 아는 커피예요 이걸 못 느끼시고 내가 이리로 커피 먹으러 왔나? 다시 오나 봐, 진짜 이봐, 자네! 저요? 뭐지? 저 촌스러운 모자네 커피가 잘하고 싶나? 예, 잘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걸 한 번 써보게 이게 뭐죠? 센토는 글로벌 향미분석 전문 기관으로 144개의 향미를 가지고 있어 센서리 훈련에 탁월하다네 아니, 누가 봐도 광고잖아 가져가게 오! 이거 어제 맡았던 향인데? 자스민? 사실 이거 그 사람이 말했던 건데? 뭐예요 이거? 오! 이건 고소하네 오! 스탕크 오! 야! 이거 음! 배가 고파진 향이 아, 파인애플이다 진짜 향이 많네 뭐지 이건? 이게 뭐지? 스탕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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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 맛이 변했다고요? 와...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게 원래 게이사라고 고급스러운 커피거든요 아는 사람만 아는 커피 아... 이걸 못 느끼세요 뭐지? 저 촌스러운 모자는? 그럼 드셔보시겠어요 망고, 사과, 오렌지 그리고 크리스탈 맞죠? 하나도 맞는 게 없는데 수습으로 새로 들어왔나 보네 30초들인 거 맞죠? 근데 아까 물줄기 보니까 일정하지 않으시던데 연습 좀 더 하셔야겠어요 커피 몇몇 하셨어요? 여러분, 커피는 겸손해야 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